걸그룹 뉴진스가 영국과 미국 주요 차트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뉴진스 미니 이집겐너브는 현지시간 28일 발표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서 15위를 차지했다. 뉴진스의 첫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진입이자 K-POP 걸그룹으로서는 두 번째다. 앨범의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하나인 슈퍼샤인은 영국 오피셜 싱글 탑백서 52위를 차지해 자체 최고 순위를 또 한 번 경신했다. 앞서 이 곡은 싱글 탑백의 59위로 진입해 61위를 거쳐 이번 주 다시 52위로 껑충 뛰며 3주 연속 차트인을 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뉴진스의 인기 질주는 더욱 거세다. 뉴진스의 슈퍼샤인은 스포티파이 글로벌 위클리 탑송 7월 27일자에서 9위 스포티파이 미국 위클리 탑송서 12위에 올랐다. 이 역시 뉴진스 자체 최고 순위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위클리 탑송에서 뉴진스의 기존 곡 최고 기록은 디토의 11위 스포티파이 미국 위클리 탑송서는 omg의 28위였다. 슈퍼샤이와 함께 지난 7일 선공개된 앨범 프로로그 곡 뉴진스는 스포티파이 글로벌 위클리 탑송서 71개단 상승한 34위 미국 위클리 탑송서 무려 95개단 상승한 41위를 차지해 이번 주 해당 차트에 진입한 곡들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21일 앨범이 발표되면서 나머지 곡들도 모두 차트인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위클리 탑송 기준 쿠리드유 28위, ETA 38위, ASAP 65위, 개서 86위 순위다. 스포티파이 미국 위클리 탑송서도 쿠리드유 33위, ETA 42위, ASAP 82위, 개서 83위 이 차례로 인기를 끌었다. 이로써 뉴진스는 스포티파이 글로벌, 스포티파이 미국 위클리 탑송의 미니 2집 6곡 전부를 올려놓으며 막강한 존재감을 증명했다. 음원 발매 초기 반짝 인기가 아닌 뉴진스의 지속성을 엿볼 수 있다. 타이틀곡뿐 아닌 앨범 수록곡 전곡이 이처럼 사랑받는다는 것은 주류 팝시장 내뿌리내린 이들의 탄탄한 입지를 짐작하게 만든다. 특히 뉴진스의 미니 2집 개덕은 공개되자마자 스포티파이 글로벌 데일리 톱송의 전곡 차트인 했는데 발매 첫날 미국서 12위에서 32위 범위에 올랐다. 케이팝 걸그룹의 앨범 수록곡 전곡이 이 차트 50위 내 자리매김한 건 뉴진스가 처음이었다. 스포티파이서 이들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미국 빌보드 핫백서 슈퍼샤이의 순위 상승은 물론 추가 진입곡이 나올지 관심사다. 그동안 빌보드 핫백의 두 곡을 동시에 올려놓은 케이팝 걸그룹은 뉴진스를 포함해 딱 두 팀이다. 세 곡 이상 진입은 케이팝 남녀 아티스트 통틀어 방탄소년단 뿐이다. 이제 막 데뷔 1주년을 맞은 뉴진스가 케이팝 역사에 유의미한 성과를 추가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주요 음원 차트선은 뉴진스 대 뉴진스 구도가 재현됐다. 플로, 지니 일간 차트 7월 27일 자에서 슈퍼샤이가 1위, ETA가 2위에 올랐다. 벅스는 두 곡이 순위를 바꿔 1, 2위를 장악했다. 멜론에서는 슈퍼샤이가 18일 연속 1위를 유지 중인 가운데 ETA가 3위로 쌍끄리 인기몰이 중이다. 그야말로 뉴진스 세상이다. 케이팝을 넘어 케이 콘텐츠 전반에 뉴진스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퍼포먼스가 있다. 지난해 여름, 뉴진스 민지하니 다니엘 해린 해 있는 등장부터 가요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티징 콘텐츠 홍보 단계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첫 번째 데뷔 타이틀곡 어텐션 뮤직비디오를 제일 먼저 오픈하는 획기적인 선택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일명 미니진 걸그룹이라 불리며 호기심만 증폭시키던 뉴진스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정체를 드러낸 순간 앳된 얼굴과 긴 생머리를 휘날리는 다섯 소녀 이들의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사람들의 내리에 단박에 꽂혔다. 그렇게 1년, 어텐션을 시작으로 하이포이 omg 디토 그리고 최근 발표한 두 번째 ep 앨범 트리플 타이틀곡 슈퍼샤이, eta, 쿠리데유 등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뉴진스의 세상을 구축했다. 김은주 퍼포먼스 디렉터는 뉴진스의 시작과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 함께하며 퍼포먼스 성장 서사를 그려나갈 인물이다. 오랜 내공의 탄탄한 실력은 물론 뉴진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미니진 어더워 대표이자 총괄 프로듀서와의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뉴진스의 퍼포먼스 역사를 탄생시켰다. 뉴진스 멤버들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하는 과정에서 미니진 프로듀서님은 제게 늘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틀에 갇히지 않고, 뻔하지는 않으면서 대중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가 되었으면 한다며 아낌없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민 대표 프로듀서가 원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를 거듭한 김은주 퍼포먼스 디렉터. 말 그대로 판을 깔아준 민 대표의 믿음 속에서 그는 다양한 고민과 수많은 시도를 거듭했다. 춤 장르의 문화를 바탕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현재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트렌디하고 신선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많이 했죠. 퍼포먼스 디렉터로서 마음껏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민 대표 프로듀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를 만족시키는데 성공했다. 김은주 퍼포먼스 디렉터는 자신의 역량이나 오랜 고민을 통해 결과물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민 대표 프로듀서가 자신을 충분히 믿어준 덕에 가능했다고 겸손함을 내비쳤다. 하이포이 안무 제작 과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사실 하이포이는 1차 완곡 제작 후 스스로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찰나 민희진 프로듀서님의 전화를 받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죠. 도무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민 대표 프로듀서가 김은주 퍼포먼스 디렉터에게 남긴 조언은 무엇일까? 그 덕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이포이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었다는 전언. 그때 민희진 프로듀서님이 은주님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후렴 포인트가 꼭 트라이앵글 구도가 아니어도 돼요. 요즘 가장 트렌디한 춤 스타일을 조금 쉽게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조언해주셨죠.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오게 된 안무가 바로 하이포이 후렴구 안무다. 온라인은 물론 각종 방송에서까지 밈처럼 번지며 유행을 탄생시킨 하이포이의 색다른 구도가 탄생한 것이다. 트라이앵글 구도에서 벗어나서 서로 밀고 다니는 구성과 상하체 그루브한 움직임을 메인으로 두어 멤버별로 자유롭게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안무로 최종 완성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밈으로 따라해줄 만큼 유행을 타게 됐죠. 민 대표 프로듀서님의 조언이 완벽한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한편 라인프렌즈가 다음 달 홍대와 강남의 걸그룹 뉴진스 미니 2집 앨범 개섭 발매를 기념한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고 관련 굿즈를 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뉴진스는 유통업계에서 코카콜라 나이키 맥도날드 무신사 리바이스 등 20개가 넘는 브랜드의 광고 모델과 엠베서더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 뉴진스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유통업계뿐 아니라 IT업계에서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 자회사 ipx가 오는 8월 11일부터 기존 라인프렌즈 홍대점과 강남점을 뉴진스 전용 팝업스토어로 새롭게 단장해 오픈한다. 매장에서는 뉴진스의 상징 캐릭터인 토끼와 새로운 미니 2집 앨범의 아트워크 등을 재해석한 라인프렌즈 굿즈를 공개한다. 특히 뉴진스의 토끼 캐릭터와 라인프렌즈의 캐릭터인 미니니가 만난 버니니 캐릭터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버니니 굿즈는 다음 달 2일 오전 11시부터 온라인 사전 주문을 시작한다. 이 외에도 키링, 그립톡, 다꾸용 스티커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라인프렌즈는 국내뿐 아니라 향후 해외에서도 전용 팝업스토어를 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최근 애플 공식 광고 모델로도 발탁됐다. 한국뿐 아니라 아이폰 본고장인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아이폰14 프로 광고에 뉴진스가 출연한다. 애플은 지난 21일 뉴진스가 공개한 신곡 eta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새로운 아이폰으로 찍다 캠페인을 시작 eta 뮤직비디오를 아이폰14 프로로 촬영했다. 애플과 뉴진스의 협업은 아이폰의 카메라 성능을 알리기 위해 유명 영화감독 사진작가 등 아티스트와 협업, 아이폰으로 작품을 찍어 대중에 공개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뉴진스의 댄스 시퀀스는 아이폰14 프로의 액션 모드로 담아냈다. 이 중 일부 장면을 편집해 애플 아이폰14 프로 영상 광고로 제작한 것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월 국내 다섯번째 애플스토어를 강남에 개점하면서 뉴진스와 협업한 청음 행사를 열기도 했다. 네이버는 플레이리스트와 국내 최초 월간 키트쇼인 엠팝을 다음달 2일 공개한다. 첫번째 초대 아티스트는 뉴진스로 엠팝 프리뷰에서 뉴진스의 신곡 퍼포먼스 무대와 예능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기업인 스포티파이도 뉴진스와 협업해 버니랜드 캠페인을 시작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뉴진스의 음악과 함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버니랜드 팝업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 나관악기 상가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운영한다. 아케이드 게임과 뉴진스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 스테이션, 뉴진스의 앨범 콘셉트로 꾸며진 공간 버니해변 등을 만날 수 있다. 버니랜드 팝업은 다음달 3일 미국 시카고에서도 진행한다. 구글 유튜브도 이달 초 뉴진스와 유튜브 쇼츠를 통한 프로젝트를 진행, 멤버별 쇼츠 영상을 연달아 공개했다. 한편 뉴진스 개덮은 전작 데뷔 2배 이상 껑충 뛴 초동 165만장을 기록, 다음달 초에 공개 예정인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등극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블랙핑크에 이어 케이팝 걸그룹 역대 두번째이자 케이팝 걸그룹 중 최단기간이다. 뉴진스는 다음달 3일 미국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서는 등 현지 프로모션을 본격화되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